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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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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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정원. 한국공대역입니다. 내리실분은 왼쪽입니다. 환자중심, 시어 병원으로 가실 분은 정황역 1번 축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공대역입니다. 한국공대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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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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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고전, 고대 안산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Gojan, Korea University Onsan Hospital. The station number is 451.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 is on your right. The door is on your right. The door is on your left.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불법 촬영 행위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촬영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을 때에는 가까운 역 피해 신고 창고나 철도범죄 신고센터 1588-7722번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중앙 서울예술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울 인스튜드의 아랫 스태션이 450 스태션이 450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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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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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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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